딸기 수출 검역, 보다 편리해진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는 공항에서 이루어져 불편했던 딸기 수출 검역이 생산지 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검역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출 수량이 변경되었을 때나, 긴급 주문으로 갑자기 수출을 해야 하는 경우, 주말에 수출해야 하는 경우까지 찾아가는 수출 검역 시스템이 접근성이 용이한 진주시 현장 사무실과 원콜 서비스를 통해 딸기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종합적인 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산 딸기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농림축산 검역본부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찾아가는 검역 서비스 정말 좋아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주시니 너무 편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돼 너무 편해요. 딸기 수출 검역, 이젠 걱정 없습니다. 딸기 수출 검역,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가는 수출 검역 시스템이 도와드립니다.